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해외 직관들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빠르게 찍고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약을 잡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호주 정부에서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고 그렇게 권고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화이자 맞는 것이 좋다고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화이자를 예약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남아 돌고 있어서 예약 없이 바로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예약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예약하려고 뒤로 넘기다 보면 예약 시간이 꽉 차있다고 나오고 실제로 예약하는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빨리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왜 늦게 맞아지는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역시 한국이 최고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아플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맞고 와서 내일은 어떤지 후기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 걱정하고 쇼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 메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 통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고 여러가지 직구관련된 질문 남기고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틀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됩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유럽에 비치한 명품 편집샵 미셸프렌시즈모다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한국 직접배송 무료배송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품 받아볼 수 있고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막바지 세일 재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몇몇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뽑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파멘젤스 야상 310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30%나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30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에리스 노플레블레모 맨투맨 같은 경우 마찬가지 5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3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13만원 정도 구입가능하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카라트 백팩 같은 경우도 5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3만천원 정도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에르노 자켓 같은 경우도 211유로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30% 세일되면 대략 2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메종마르셸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도 5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받으시면 10만원 정도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베트몽 후디 같은 경우 원래 정가 10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대략 37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메종마르셸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정장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정장 찾으시는 분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스톤아일랜드 제품이라든지 베트몽, 알릭스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프화이트 제품이라든지 MSGM, 메종마르셸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에센스 세일되는 제품들 다시 모았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가격이 또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욱더 좋아진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 현재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변경할 수 있는데 나라 설정 변경할 때마다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가장 저렴한 설정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지갑 같은 경우 가격이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141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원래 정가가 50만원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색상도 이쁜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펜디 모자 279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 제품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가디건 같은 경우 프라이벳 세일로 묶여져 있지만 694불로 가격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제라 머니클립 130불이면 구입가능합니다. 그레이 색상의 제품이고 뒤쪽에 요렇게 스티치 들어가져 있는 부분 찾아볼 수 있고 안쪽 머니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GCDS 맨투맨 같은 경우 105불로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데 150불 정도 됐을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격이 더욱더 많이 떨어져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요렇게 빨간색으로 파이널 세일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교환이라든지 환불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GCDS 제품이고 오버사이즈 맨투맨 133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마틴노즈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 94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꼼데가르송 그리고 뉴발란스 574 콜라보한 제품이고 112불로 가격 더욱더 좋아져 있고 악센 아리가또 후디 같은 경우도 144불로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페세 사카이 콜라보한 토트백 같은 경우도 가격 더욱더 떨어져 있습니다. 120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13만원 정도 현재는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린 요 제품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뒤집어서 사용하면 사카이 느낌이 물씬 나고 반대쪽은 아페세 토트백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메신저 백 166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이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많이들 구입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콜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각 같은 경우 120불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바깥에 검정색 가죽으로 되어있고 안쪽 부분 폴스미스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동전도 넣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더욱더 비싼 제품인데 120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피오브갓 에센셜 푸퍼 자켓 같은 경우 130불로 가격이 더욱더 좋아져 있습니다. 요 제품 제가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호주 겨울철에 아주 잘 입은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180불 정도 구입했는데 130불로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젤라 리보 콜라보함 보여드리고 있는 요 검정색상 스니커즈 176불로 프라이벳 세일에 묶여져 있지만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가능하니까 요 제품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많은 세일되고 있고 사이즈만 맞으시면 이곳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톤아일랜드 신상 제품들 에센스 사이트에 여러가지 들어와 있는데 동일하게 생긴 제품들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판매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옆쪽 브랜드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가격 주어진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금액별 할인코드 한국으로 설정하면 적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 설정으로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다른 나라 설정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딱 이틀간만 금액별 할인코드 적용 가능해서 최대 25%까지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150불 이상 구입시 15% 300불 이상 구입하실 때 20% 500불 이상 구입시 25%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24세브르 사이트 같은 경우 아멕스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15% 캐시백 받을 수 있어서 초특가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5만원 이상 구입시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일라 독일군 스니커즈 가격 좋습니다. 38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25% 만약에 세일받으시면 38만 3630원 곱하기 점치로 하면 28만원까지 가격 떨어지고 아멕스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15% 캐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 세일받으시면 24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관부가세 내셔야지 되겠지만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정상가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일라 독일군 검정색상 페인티드 스니커즈인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제품과 비슷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2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는 요 제품 많이 빠져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메종마르제일라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정상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추가 세일 받으시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아미 제품들 마찬가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 추가 세일 받으시면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고 버버리 제품들도 세일에 적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트렌치코트라던지 여러가지 스카프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에도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맨투맨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여러가지 정상가 신상 제품들 둘러보시고 세일 받아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에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일부 브랜드는 세일에서 제외됩니다. 셀린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발렌시아가 이솝 제품 등등은 세일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데 특히 아페스 제품들 25% 플러스 15% 세일 되기 때문에 아페스의 하품은 백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31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최저가로 구입 가능하고 요즘 많이들 구입하시는 아페스의 그레이스백 같은 경우도 가격 초특가로 좋아지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페스에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자벨 마랑 제품들도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다양한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다양한 코트 종류라던지 샤를리 자켓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지만 딱 3일간만 세일되는 세일이고 현재는 48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쿠폰 부분에서 할인코드 나와있고 쿠폰 부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크로스바드 미니백 같은 경우 656불로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이런 남성 제품 지갑인데 이 제품 가격 좋습니다. 24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관부가세는 내셔야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서류 가방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1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3000불짜리 제품으로 대략 35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11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합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신저 백 같은 경우도 남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동전지갑 232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여러가지 파우치 종류들도 600불 조그만 제품은 300불 400불 때 판매되고 있어서 보테가 베네타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조마샵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저렴한 배송비 내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25% 할인코드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되고 이하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관부가세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동일한 제품들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미 백로거 1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이자베마랑 모자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만 나 볼 수 있습니다. 메존 키친에 티셔츠라던지 다양한 신상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고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1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이런 모자 같은 경우도 3만원대 구입 가능해서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에르노 패딩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폴스미스 언더웨어 7장짜리 월화 스모컴 토일 전부 다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현재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한장에 11,000원 꼴로 구입 가능합니다. 엘스타프 트라이얼 마스터 자켓 같은 경우도 5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바보 A7 자켓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셔라 독일군 페인티드 같은 경우도 5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RM윌리암스 첼시 부츠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사이트는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더헛 사이트 같은 경우 방금 소개시켜드린 코글스 사이트 같은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무료배송, 반부가세, 복불복까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더헛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보 자켓들 둘러보시면 좋은데 다양한 바보 자켓들, 비데일 자켓부터 A7 그리고 애쉬비 자켓이라든지 여성 제품들 비드넬 그리고 인터내셔널 폴라 퀼트 자켓까지 전부 다 25% 세일돼서 바보 자켓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바보 자켓들 요즘에 이렇게 전체 세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터 부츠 같은 경우도 25% 마찬가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클락스 공식 홈페이지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돼서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예전에도 한번 클락스 사이트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데 결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셨습니다. 배송된지 다른 곳으로 바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배송된지 주소 입력하실 때 점을 찍으신다거나 숫자 0을 알파벳 5로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배송된지 살짝살짝 변경해서 입력하시면 문제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치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 세일되는 페이지 보고 계시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40% 세일되서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클락스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케이스티파이라는 핸드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고 아마도 요즘에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불 크레딧 받을 수 있고 저에게도 10불이 적립이 됩니다. 아래쪽 초대링크 통해서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아더에러 케이스티파에 콜라보한 제품들 나와있는데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제품들 품절이 됐을 정도로 인기 많으니까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KFC와 콜라보한 제품들도 나와있는데 이 제품은 웨이팅리스트 등록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방금 콜라보한 그런 제품 아니더라도 케이스티파이 제품 이쁘고 굉장히 프로텍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옆쪽 모서리 부분에 범퍼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와이프가 케이스티파이 이 케이스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자주 떨어뜨려서 앞에 보호필름 자주 갈아줘야지 되는데 요거 케이스 낀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액정필름 깨먹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 보호도 해주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대략 4만원 조금 넘게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칼라웨어 서티파이드 프리온트 그러니까 원래는 중고 제품인데 칼라웨이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중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골프클럽들 판매되고 있는데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중고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요세일 딱 하루만 진행하는 세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스트베이스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미국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예전부터 많이들 구입하셨던 사이트인데 요즘에 구입이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IP 우에 접속하시는 것 추천드리고 배송된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구입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품 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좀 이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런 제품들 정상가 제품들도 마찬가지 20% 세일되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보여드리고 있는 흰색상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인데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9,500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언더아머, 아디다스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트리플 블랙 색상 같은 경우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0% 정상가 제품들은 정상가 금액에서 2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99불 이상 구입하셔야지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사이트 다이슨 제품들 현재 추가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V7 200불 한쪽으로 떨어지는 제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조금 구하기 힘든 V8 제품이고 애니멀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중고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은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플러피헤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헤드를 의미하는데 하드플로어 그러니까 타일 바닥이라든지 마룻바닥 카페트가 아닌 바닥에 청소가 잘 되는 그런 헤드니까 한국분들이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이고 현재 새 제품 312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가격 250불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250불 계산해보시면 3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관부가세 1.18라면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게 되고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배송된지 비용 넉넉 잡아서 20불 정도 추가하시면 최종비용 314불 정도 나와서 대략 37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제품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좋은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타워 선풍기 공기청정기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20% 세일 받으시면 2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변압기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이슨 여러가지 제품들 20% 세일 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청소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들 변압기 사용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제품들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20불 이상 구입시 15%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는데 구입이 살짝 어려운 사이트여서 이베이에서 구입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 24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이미 60% 이상 세일되고 있는 제품인데 추가적인 세일 받으시면 20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23,000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아디다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과틸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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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